야 한약 되면 뭐 팔쩍잖아. 아니 뻥치지마. 이번 여름은 정말 지루하고 덥고 축축한 여름이었죠. 그래도 가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도 가까이 옵니다. 오늘은 여름 내 힘들었던 내 몸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가을 건강 그리고 추석 선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그냥 기운이 뻗쳐요. 근데 낮에 약간 쉬는 날 누워있다가 내가 잠이 들어. 나는 이제 그래. 이제? 뭐 드시냐고요. 저 굿뿌. 제가요 선생님 오늘은 정말 대놓고 새로운 명절 선물 핫템. 추천템이야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명절 선물하기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괜찮고 나도 처음 본.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하고 만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지금 CJ 제품이거든요. CJ. 이름부터가 일단 구증구포. 응응. 구증군궐은 장롱수가 있었던 거. 구증군궐 처마 끝에. 아 노래 잘한다. 아 내가 진짜 아홉 번 쪄서 아홉 번 말린 거. 아 이게 흑쌈이잖아요. 근데 흑쌈이잖아요. 대보가. 십전대보탕 있죠. 어어 맞아 맞아. 십전대보탕이 있는데 흑쌈 대보면 얼마나 고퀄이에요. 흑쌈이 들어간 대보탕 대보를 제가 찾아봤어요. 크게 보양해 주는. 아 그게 대보야. 그래서 흑쌈대보.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성분. 뭐죠 선생님. 인삼하면. 사포닌. 약간 거품 보글보글 나고. 그런 싹살해한 사포닌 때문에 인삼을 섭취를 하는 거고. 사포닌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 건데.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성분을 얘기할 때. 사포닌이 진세노사이드라는 거래요. 근데 백쌈을 먹었을 때와 홍쌈을 먹었을 때와 흑쌈을 먹었을 때. 어쨌거나 다르게. 같은 양을 먹어도 많이 흡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흡수를 위해서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립니다. 한국인 25%가 홍쌈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식약처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CJ 흑쌈은 구중구포로 제조하여 흡수율을 개선하였는데. 흡수율 120%와 흡수시간 1시간을 단축하여. SCI급 논문으로 증명하였고. 또한 특허도 받게 되었습니다. 1번은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간 성분. 특허를 가지고 모든 기술을 더해서. 만든 제품이죠. 맛이 있네. 맛있지. 시가지. 요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드려봤어 사실은. 활동량을 보면 내가 알아. 활력이 생기셨어요? 활력.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거실로 나와서 왔다갔다 하시고. 이거나 화분에 물 줄까? 이거 빨래 걸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추석선물로 사실 뭘 준비할까가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진짜 강추에요. 주연씨가 이걸 선택하자 그랬잖아. 이게 이것저것 고민을 해봤다가. 그래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 지난한 여름을 보낸 이후에. 우선은 드셔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드셔보시면은. 아 이거 왜 찐이라고 그랬는지. 왜 이 구중구퍼를 우리 이지현 아나운서를 열심히 막 그냥. 주장을 하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시죠? 9월 2일 밤 9시에. 공부하나요? 공부합니다. 그럼 뭐 좀 더 좋아요? 좀 더 좋은 게 아니라 좀 더 싸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 아시죠? 9월 2일. 우리 오감독이. 네. 우리 오감독이 또 저렴하게 받아왔죠.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게 받아왔습니다. 추석에 여러분들 횡재하신 겁니다. 그간 고마웠던 분들께 품위도 지키면서. 가격이 적당한 선물. 아니 가격이 적당한 게 아니야. 그냥 싸. 엄청 싸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이 구중구퍼 흑삼진 스틱인데요. 두 박스 구성에 소비자가 179,700원인데 50% 할인받아왔습니다. 야메지부 구독자분들께만요. 이 제품은 지금까지 이지현 아나운서와 야메지부가 지금껏 칭찬 엄청 했던 구중구퍼 흑삼 대보를 두 박스 구매하시면 동일한 가격 8만 9,700원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보기란에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란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금요일 9시에는 CJ 구중구퍼 흑삼 대보와 흑삼진 스틱을 야메지부 라이브에서 직접 공동 구매할 예정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밤 9시입니다. 그날 바쁘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보기란에 들어가셔서 직접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가격입니다. 중간에 가장 좋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일단 안 맛있는 것도 있었어? 있어요 나 뻥치지 마 나와라이 나와라